안녕하세요, 시혜리입니다! 아기상어 뚜루루 뚜루 바닷속 뮤지컬 어드벤처 아기상어 울리와 윌리엄 첫 더빙 연기에 도전하게 되었습니다! 나만의 해초댄스트라는 에피소드에서 바닷속 최고 인기가수 샤키엘로 제 아기체리들 아기 상어 올리, 윌리엄과 함께 해초 스웩이라는 멋진 노래와 춤으로 바다를 정복할 예정인데요. 멋진 연기를 위해서 열심히 준비했으니까요. 저시엘과 샤키엘, 싱크로율 꼭 확인해주세요. 바닷속 뮤지컬 어드벤처 아기 상어 올리와 윌리엄 매주 월화 오후 5시 30분 EBS 1TV에서 만나요.